자 네티즌 한 명이 또 자신이 기르던 애완동물을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극을 담은 비디오를 포스팅했고 지금 이 영상은 인기 폭발입니다. 이번에는 강아지 한 마리와 감자튀김 몇 조각입니다. 비통함에 빠진 이 불독의 얼굴 좀 보세요. 어떻게 이 비디오를 클릭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? 네 불독 선수 감자튀김 하나 성공합니다. 자 이번에는 좀 더 쉽게 가도록 하죠. 우리들의 불독군 아 그렇죠 드디어 성공하려나요. 아 결국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건가요? 아닙니다 까짓 거 꿀꺽 삼켜주는 센스 작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시크함까지 겸비했네요.